이번엔 강아지 수술을 통해 1시간 뒤 1시간 뒤 오오오오 올라와 올라와 오래 오래 여섯 분이 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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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 어 잡어 나 안 잡아 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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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렬로 서 일렬로 서 일렬로 어 알았어 그만 여기 여기 시어 산물은 내가 알란데 여기 좀 끊으시어 막 한도끝동네 자 일렬로 서 요 이렇게 요까지 서 요까지 서 아버님이 주축이 돼, 일렬로 이렇게. 주축이 돼. 주축. 그 다음에 옆에 옆자게 쓰고, 옆자게. 옆자게. 옆자게 쓰고. 일렬로 새로, 일렬로. 일렬로 이렇게. 아이 점심 잡으면서 술들을 잡수는가 말을 톡톡 못하고 먹네이. 일렬로 쓰라고 이렇게 쭈루룩. 요렇게 쭈루룩. 옳지 옳지 옳지.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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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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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2번. 2번. 가만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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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비. 난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못 해먹거든. 참말로. 당신이 쳤으면 이제 들어가 쓰고. 다음 번호가 나오면 들어가고 막 이해하던데요. 거기서 막 좋을 때까지 막 발동기를 막 돌려버려. 아. 모른다고 그러게. 모른게. 응. 됐지 알았어. 또 혹시 내부지가 아니여? 왜 평등이 엽성들어. 응. 알았어. 난 역시 식구들이 다 엽성들어갖고 나 무대 못 걷네. 자. 1번 하고 춤추고, 가원니하고 춤추고, 번호를 외면 들어가시고, 딴 번호가 나와서 춥지는게. 아셨죠? 네. 준비. 음악 주세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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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 번. 1번. 2번. 안 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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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저기. 여기. 저기. 동네가 다 나면 잘 되겄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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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거냐. 춤이. 똑같아. 학원을 같이 다녔어. 똑같아. 5번. 3번. 2번. 3번. 2번. 정말. 너무 감사하네. 동네 사람들이 다 춤이 똑같다 보니까 조금 춤을 바꿨어. 4번. 4번. 6번. 7번. 그만. 여기는 한가족이고, 여기 지금 6버부터 같은 친구예요. 같은 친구예요. 물장구, 전부장구. 7번. 5번. 5번. 가을. 3번. 5번. 5번. 4번. 5번. 10번. 5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다른 어른들이지만 우리 또 여기는 또 어른을 구경해야 돼 우리 어머님 몇 학년 몇 반이요? 8..9반이었어 8..9반이었어 9..9반.. 9반.. 9반.. 내가 보니까 연세를 많이 드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 하여튼 춤이 독특해서 모두 막 가르쳤어 다음 박수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여기 마지막 구워 어디가요? 파장지 가요? 내가 보니까 집에 살림도 손뚜껑운전도 가만 가만하게 됐어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국탱이로 같이 한 번 춤추고 선물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좋아요 전달을 어서 전달을 어서 전달을 어서 오 아니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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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았어 굼덩이 때려 굼덩이 굼덩이 때려 굼덩이 굼덩이 때려 굼덩이 굼덩이 때려 옳지 그만 나 다음 저기 여기 관계자 여기 계신 분들 다음 내년에 행사 때는 날 부르지 마세요 나 맞아 죽겄네 아니 아까 전에 장군채에서 뚜렁겹 했더니 나 굼덩이 자기 굼덩이 때리라고 했는데 내 굼덩이를 때려와 됐네 죽겄네 아주 나 때리지 마 괜찮게 내 굼덩이 내 아파트 꼽구마 이거 그런게 괜찮애 농담이여 언제나 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시오 언제나 들어가 언제나 들어가 다시 오는거여? 나랑도 같이 하지 에이 아 그렇게 이 굼덩이는 남아가들 못 오네 오늘 불 예 들어가시고 천천히 자빠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가만히 가만히 가십시오 예예예 들어가시고요 예 들어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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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